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 중증 환자가 되는 비율을 보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위중증률이 평균 0.01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한 코로나 환자 100명이 있다면 그중에 1명 정도가 중증 환자가 되는 셈입니다. 백신을 맞이하는 미접종자는 어떨까요?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7월부터 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더니 최근 9월에는 위중증률이 최고 0.25까지 올라갔습니다. 접종을 하지 않은 코로나 환자 100명 가운데 20명 이상이 중증 환자가 되는 거죠.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중증 환자가 되는 비율이 9월 첫째 주에는 2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백신 접종률만 가지고 위드 코로나의 성공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위드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던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한 영국.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없애자 모두들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을 닫았던 경기장 주변의 가게들도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 가게를 열지 못하고 정부 지원금으로 버텼던 자영업자들. 이들이 되찾은 일상은 코로나 이전처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간장 formulas 비율이 4,500여, 지난 8월까지 6,000여, 나라고 생각한 일상에서 30,000여, 자랑은 4,300여, 여러 경기를 받는 일상에서 39,500여, esin업의 상승에 속해 5,500여, 50,000여, 60,000여, 50,000여, 60,000여, 60,000여, 50,000여, 60,000여.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한 7월 19일 사람들은 그날을 자유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접종률은 53%에 불과했습니다. 델타 감염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를 강행했습니다. 영국의회는 코로나 때문에 지출한 재정이 모두 3,700억 파운드, 약 585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역 규제를 해제하자 경제가 달라졌습니다.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커졌고 GDP 성장률도 증가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감염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역 해제와 함께 마스크마저 벗어던진 영국. 감염성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지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유의 날 이후부터 예상됐던 감염 확산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위드 코로나의 후폭풍을 경고했습니다. 대학생의 미래가 더 실습하지 않고 한 몇 달 동안 제조해서 과연 절가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경제에 ок ries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일상 회복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 중의 하나가 마스크 벗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벗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저렇게 뭐 이렇게 그런데 자신만만하게 방역 완화를 했다가 전략을 잘못 세웠고 이건 실패한 정책이 되어버렸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이유가 거기는 마스크까지 벗어버렸거든요. 하루 확진자 4만 명, 일주일 평균 사망자 800여 명. 영국은 방역의 빗장을 성급하게 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And I think populations do need to know and understand that, that it's not just a case that once you've got the vaccination, we can simply return to normal. We still do need some measures in place. It can be simple things like most people can wear a mask. I think the public everywhere around the world will need to understand that we do need some of these public health measures to be sustained for a much longer period of time than any of us would really like. Everyone's fed up of COVID-19, but COVID-19 is not yet fed up of us.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직전인 지난 주말의 이태원. 거리는 할로윈을 즐기는 사람들로 인산 이내를 이뤘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건 실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 지침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볼거리도 안고, 집에만 있으려니까 힘들어서요. 2년 동안 보도하다가 이번에 나온 거 같아요, 백신 잡았다. 감기차가 생각이 안 되고 계속 더 심해질까봐 걱정이 돼요. 확진자가 더 많아지거나 해서 강화될까봐 보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전에 감염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어떤 자연적으로 감염된 다음에 회복하는 사람이 적어서 백신 접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데 그럴 때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가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나라가 방역 규제를 해제한 시점 직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80% 접종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20% 접종 안 한 거잖아요. 20%가 얼마냐면 우리나라에 천만이에요. 천만 중에서 만 명 확진자 나오는 거 금방이에요. 천만에서 2만 명 나오는 것도 금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더 문제가 되는 게 예전에 우리가 3차 유행 때 예방 중 아무도 안 했을 때 1,200명 발생했을 때 중환자실 깍차고 난리가 났잖아요. 미접종자에서 만약에 확진자 1만 명 나오면 의료체의 붕괴해요. 문제는 중증 환자 수, 특히 고령자나 미접종자 사이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면 중증 환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한테 도착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건 의료진들이 노력을 하나만 하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의료체계로 확충을 해놓던지 아니면 그 숫자, 감당 가능한 숫자 이하로만 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위 코로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확진자 관리, 유행 관리 측면이라는 겁니다. 방역 1단계 완화 이후 코로나 중증 환자 수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에게 예측을 의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해서 확보한 병상 수보다 많아지게 되면 큰일이 나니까 얼마나 중환자가 발생하게 될지 미리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각 보면 11월 중순까지는 한 250분 정도 뇌를 유지하다가 12월 13일에 어떤 세적 거리 두기 완화 폭에 따라서 최대한 어떤 7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예측이 되고요. 음압시설을 갖춘 중증 환자 병상 수는 현재까지 약 천여 개. 그 가운데 400개의 병상은 이미 사용 중입니다. 만약 중증 환자가 700명을 초과한다면 현재 의료체계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이행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확보된 중환자 병상이 차가고 있다면 그때는 멈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환자 병상이 80% 정도가 찼을 때에는 남은 20%가 차는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80%에 도달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저는 멈춰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환자 70%를 감당하는 공공의료병원의 중증병상은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간호사가 일반 환자보다 3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염병 전담병상을 마련해도 인력이 없어서 거기를 다 돌리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 환자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느라고 간호사들이 옮겨가면 그 자리에 일반 환자들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노동 조건은 더 열악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충원과 국민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념이라는 단어가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그러면 분명히 증가될 거잖아요. 저는 이제 환자를 돌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사직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서울대병원, 보람의병원, 서울의료원 합해서 사직자가 680명이거든요. 그렇게 지금도 못 견뎌서 나가고 있는데 그때서야 만들고 개선하고 충원을 하면 간호사들은 더 이상 더 버틸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살기를 택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 단계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을 막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방역의 빗장을 푼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볼 때 코로나 재확산과 같은 어려움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9개월 동안 코로나 환자의 70%를 전담한 건 국내 병상의 10%에 불과한 공공의료병원이었습니다. 이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충원해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일상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PD 수첩에서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겪으신 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인과성 인정 및 보상을 받은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다른 나라의 도전입니다. 감사합니다.